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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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캔슬도 안했고요 이게 왜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? 반말하셨으니까 강퇴하면 되죠 슬아순이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지캠 맞잖아 오늘 안에 뭐요? 오늘 안에 뭐? 어어 투막스 와 더워라 왜 이렇게 높죠 오늘?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어 씨 하하 링셔올류 맞췄네 추리죠 으응 으응 라인 3 fight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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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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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우와 뭐야 나 캔슬도 안했고요 이게 왜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? 파이팅 와 죽은거니 링 치아오유 베리 굿 캐릭터 오늘 몇시까지 보고있을거에요 밤샌다 진짜 그중에 가면 안됩니다 죄송 에이 미친 뭐 라이르 바로 아니 그니까 그 몇시까지 보고계실거에요 뭐 아 오늘 안해라고 어 잠깐만 오늘 아니면 설마 30분까지인거 아니죠? 저희 12시까지인거 아니죠? 선생님 선생님 설마 12시까지 미션시간인거 아니죠? 30분만은 못가요 이거 아 뭐임 게임 있다 아 내일포함 오케이 밤샌다 저 진짜 증거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밤새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 스샷 남겨놓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남자 이 카리 아 더워 아 스크린샷이요 증거 증거 아 영상이 남을거 아니야 방송아크면 아 어 걔 안나 아잉 아 어 알고있잖아 아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 아니야? 내일 쉬죠 하아 하아 더운거 아따 호모 오지네 아이씨 죽어야되냐 이거? 우와 너무 쎄 아 잊었으면 안되는데 오늘이 가야되는데 적어놔야겠다 열풍 1000개 미션 우와 예에잌 플러스마트 막 럭 어 아 쎄 와 대박 잘질렀다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엠 아 será 한국이요? 6월 5일날 갑니다. 대회 때문에 아 또 이러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리 되노 빨리 주이소 잠깐만요. 3시까지면 3시까지면 저 진짜 밤새도 돼요. 괜찮아요. 우와. 이러내네. 우와. 몰아이르. 아이. 뭐야 이 게임. 아유. 진짜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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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피 흡렛츠고. 피 흡렛츠고. 아이씨. 적어놓을게요. 재팅창에 적어놓을게요. 아. 데빌 트위스터가 토네이도가 돼요? 나 몰랐는데. 봐봐야겠다. 진짜 몰랐어요. 꼭 때릴 생각을 못했네. 와. 지리. 대마법사님 안녕하세요. 아. 렉. 아. 왜이래. 아. 졸라버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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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메? 안되네 원래는 되는거였는데 이거 아아 더 빨라가지고 상대가 에이런 왜? 나락쓴거 같은데 방금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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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링을 아아 렉씨 피운데? 아 반식을 피워줬다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아 아 개비 와 렉 장난아니야 아 아 너무 아파 뭐야? 공중 어디까지 날아가세요 아 졸라 아프네 우와하하 그러니까요 렉과 렉이 타이밍이 흐려져가지고 놀란알먹노 렉이 와이씨 야 뭐라? 안돼? 으아 아 니 canyon 아 제발 이거는 너무 아파 좋은데요 어메이징 레기 브로 절대 안하지 어 진짜네? 아 그러네요 베빌 토이스타가 되네 이거 진짜 몰랐다 와 개간지다 어 지리네 나이스 죽으니까 암 써봐야겠는데 간지 뒤지겠다 와이프 조패는 남자 가즈야 뭔데? 나이스 와이프 조패는 남자 가즈야 가정폭력은 카평 형님 그래도 쳐주는거는 내일까지 라고 했으니까 아픈 말 지키셔야 돼요 아 저 뽕을 뭘로 때려야되지 오케오케오케오케 대시 50분까지 일단은 최대한 갈수있게 해봅시다 오늘 노방종입니다 파괴신 미션 오늘 노방종 아 아 형 이형꼬는 뭐야 근데 아이디가 몇개인겁니까 형님 아 저런 초딩심리에 죽다니 너무 화난다 아 어 웨이브 두번 쳤다고 앉아버리고 형님아 옅쌔 좀더 심리 ST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epo 왜 안앉아 어어어 어어어 아하 어어어 파이트 교육오라 아니 하단 다먹어 와.. 너무 아프다 좋아요 멀리 보내고 내가 그거로 가고 데리고 멍멍 툭 안 끼기 조심 아니 잠깐만 아 하나를 다 막아요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뭐야 진짜 신기하네 잘하네 소범 고양이 와 아이디다 끌겨야 되는데 따르란딴 따르란딴 와 철수 예에스 아 문 위 나신문 위 나신문 위 그니까 왠시럽던 애디가 살짝 그래도 괴롭히는 맛이 있었는데 오오 아이고 통팔러부님 아이고 여러분 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계약금까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사운드가 울리는 것 같네 아프라 아아 잠마 이게야 네개야 네개 감사합니다 4시 50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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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말 못쓰게 하려면 비수 좋다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못피해 왜 끝 아 Horizont 아 아 아 아 제발 안되 반말 안되 무조건 해야한다 옳지! 어디 그걸 겁도 없이 쓰고 있어 못쓰게 해야돼 더 세게 때릴 수 있을까? 오케이! 이럴스! 기억전고 아이씨 큰일났다 피해줘야지 아 형님 아이씨 졸라 아깝다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까비 아아 까비 까비 어어어 안쫓어 몇가였죠 와 육아 아프네 힐업 나오셔야죠 예스 아 힐업 쐈쓰 아 힐업 쐈쓰 아 힐업 와 나를 바로 쏘 아 왜 그렇지 이렇게 쳐야지 뭐임 이거 짜증나게 하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안되죠 방금도 여기서 하자 멍멍멍 투투 집중 집중 할수있다 할수있다 내가 다 빠르지 내가 다 빠르지 아 씨 다 날라가 아니 저거 기 터지는거 왜 다 날라가지고 저때 짜잉나네 이제 보자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여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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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은 가평 오우 나이스 하나,불 아 이게 안됨? 역전은 뭐다? 카평, 나이스 와아 대박 앉았어 공이야 사람이? 왜이렇게 멀리 가 아파라 가만있을 것 같거든요? 그렇지! 고맙습니다 그 흐름 찾기가 힘든 것 같아 오 드디어 황금다이다 좋아요 아 세게 때렸다 세게 때렸다 세게 때렸다 레이나 좋지 와 피해지네 강이다 아 앉았잖아 아니 시 멸끄 몇번을 받아야 되니 아 안보여요 저게 와아 지만 때려 elo 감싸 이러나? 인덕 애itions 포기 구우우우우우우우우 udd 어떻게든 이겨야돼 흑헿 아 이래잖아 아 막아예 으이씨 아 천데 쿠라이라도 없었으면 진짜 카즈야 유저 지금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안할 것 같아 진짜 아무도 안할 것 같아 아 짜주구나 와 미친 왜 써 아 형님 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오케이 에이 저거 막자 안 막았다 시간 끌기 기웃 오 천점 수찬 나이스 가자 가지고 가부래요 인간권 막아지네 생각해보니까 인간권 막아지네 오 야 너무 좋다 이거 아 뭐가 좋은데 끝 어우 감사합니다 프리저님 프리저하니까 그거 생각났는데 외국인이 프리저 성대모사 졸가 잘하는 영상 봤거든요 진짜 잘하던데 진짜 잘하던데 어이씨 어허허허허 노도리아시 처리하세요 아이씨 아아 아우 바보 이야 잘 얘기네 나이스 원잼 내밀었죠 완족 조심히 친데 이게 승급이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잘해야 되는데 어? 그 목격이었군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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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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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 돼 아 이게 안 돼 아 이거 왜 싹 다 그래 아 냠냠냠냠냠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어?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나 저 이거 안 했어 이거 했어 이거 아니 이거 안 했다고 이거 했다고 이거 그래 이거 했다고 이거 그래 아 이승생객 헬로우 아이고 아이고 우와 클리어로 뜨냐 아 아 지랄 나 저 달려오는 거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거 칼굽히고 그래 저거 저거 쓸 줄 알고 끌고 했더니 저게 나오네 아뇨 아뇨 ㅅㅁ ㅁ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야 불이 아아 못 따라가네 불이 아 아 이거 결국 걸렸네 나 아 레아 쓸걸 레아 썼어야 됐어 방금은 레아 썼어야 됐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거죠? 어? 아유 씨 아 방금 토네이도를 하는게 나았을려나? 뭐야 어어 씨 내가 치네 온다 그렇지 잘 가 아유 미스가 너무 마이너스 그냥 놔버렸는데 저게 나오노 아유 씨 그냥 놔버렸는데 저게 나오노 와 나이스 오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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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축이 왜이래 아이 축이 축형 뛰어갈거야 자 씨 호수요? 사면승을 해야되요 사면승 거의 두가 두 개급에서 아 이거 별로 갔을거 아 이거 못갔을거 같은데 끊어버렸는데 끝나나? 아이씨 잘했다 아아 축캠 개웃기네 야아 그걸 또 보시네 맞아요 축 안틀었으면은 튕겨가지고 데미지 한 1에서 4 덜 들어갔지 아쉽다 왜 저런 축까지 맞춰야돼 내가 뭐야 박 잘 받고 아이씨 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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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오 와우 어 미친게임 정말로 아아 축캠 진짜 짜증나요 이거 아아 피터님 안녕하세요 아아 링 시발 아아 죄송합니다 링 시발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도 안와주면은 갑분싸가 될수도 있는거였는데 아이씨 웃어줘도 살았다 다들 똑같은 생각이기에 웃을 수 있었겠지 7rp요? 7rp라는 기술이 있어요 가지야바 아아 이거 저거는 이제 삑사리로 많이 쓰는건데 거의 일상에서 쓸일없죠 거의 일상에서 쓸일없죠 뭘 또 야이 진짜 에바 참치 아닙니까 이것도 피한다고? 저 머리엔 탈모인거야 저거 머리 탈모인거야? 갑파야? 졸라 웃기네 저거 지금 봤다 갑파야 탈모야 하하하 씨 머리갱 미쳤나 하하 씨 머리갱 미쳤나 와아 제발 어 막았다 하하하하 진짜 짜증나네 링 시발 아니자 구체를 저렇게 응용한 사람 처음 봤어요 천재인가 집중하자 집중하자 한판이라도 치면 안돼 아아 야 이분 맞아줘야죠 인간적으로 우와 1번 키링했으면 맞았거든요 잘 놀았다 생각했는데 아아 아아이 옘 좋아 아아아아 호나우네 캐릭터 아아 진짜 짜증난다 황금단에서 카즈야라니 반가운 수준이에요 개쩐다 개고수일거같은 냄새가 개고수일거같은 냄새가 아잇 잘해야되는데 어 다행이다 뭐였지 어흥 으흠 어서어 폴러감사합니다 깜짝마야 가 그렇지 그가 아니야? 아 왜이래 으흠 으흠 아무튼 유명한 사람인데 아이디를 가리고 가는거같아요 우와아 쩔었다 우와아 저렇게 할수있구나 알고쓴거같은데 저렇게 아 미친 갱쓴다고? 갱쓴다고? 우와 으흠 으흠 돌아버려 도래야 우와아 대박 가렸다 아휴 개마아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불을 끈 기분이야 다행이다 히트상태였어가지고 어어어 즈야햄 어 낭만좋았는데 아쉽습니다 빛이 이겨야된다 중요하다 아 이분 어렵던데 진 으흠 짐이 안돼 연봉 아닐거에요 아마 아까 전판이 어어 뭐해 다행이다 뭐야 어 실수했는데 왜지 아 저걸 왜쓰 세연 기원 구구 부터버리 와아 쩔어 아 저게 싹 피해지네 너무 아까운데 역시 이겨야되 오예 캣슐 잠그있죠 저분이 좋았고 2WA 치킨 걸꺼지 이거 이거 다 한판 이겨야된다 괜찮아 야이씨 죽어줘 오오 요 포스틴 찬 오우 칠때도 있지 않았나 저거 무슨 총수 없 아이씨 까비 근데 이게 금방 떨어지기도해서 조심해야되요 방심하면 안돼 절대 이 게임 와 미친 여러다리 너무 아픈데 아 내가 눌렀잖아 아 보고 눌렀는데 보고 막을걸 그랬다 그냥 아씨 너무 아깝다 어이씨 이거지 어이씨 이거지 어이씨 아 어떻게 한다 무서워 어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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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 맞다 아 저거 할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러네요 초록초록한게 잘못해놨다 이거 끝낼 수 있는거였는데 그죠 아 이거 레이저 쏘고 까비까비 실수했다 뭐래 뭐야 저거 오씨 이타 안맞는구만 어 큐티포드 웨이즈하는거 안녕하세요 아 둠가이구나 렘이란요 갑자기 가자 사기로 몰아간다고요 오 잘해 어 안돌려 어 무서워라 왜그래 아하 아하 미치겠네 아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오씨 오우씨 오우씨 어 야우 val였다 잘참네 와 너무 잘 참아 이야 대노 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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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가의 위기 와 둠가이엠 졸라 무섭네 아 찌분해 감사합니다 막았노 안돼 우와 위험했다 크니깐 악마 다 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악마였네 아 눌러버렸어 아 그런데 진짜 데빌리안 게임하네 개무섭다 와아 이게 뭐 이 안방도 콤보가 되게 이어지는구나 아 깨지는거 쓰다니 아 무서워라 아 아이고 무서워 공중으로 날라가야 돼 있던 것 같은데 따뜻이야 아 뭐야 뭐여 와 당연하아 왈 줄 몰랐어 아유 고생했어 여미라 고생했어 어우 둠가이 개무섭다 너도 바로 환전소 행위다 아 빅타임인데 어떡하지? 콤파 쓰는 거 무서워 개무섭네 땡큐 우와 미친 저 일부러 썼거든요 아 일부러래 느리게 일부러 썼는데 느린 걸 막으시니까 당황스럽네 아이고 쎄다 저렇게 되면 안되나? 나이스 오우씨 기머리 되나? 오우 랄라 오우 랄라 오우 랄라 아이씨 오우 랄라 아이스크 바위 어이 재종! 케미 보고 있거든요? 이겨야 된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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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! 집중 집중 아니 아니 오와우 아 뭔 기술이야! 야 알았잖아! 좋게 많이 억울합니다 이거 아 또 벌써됐나? 아이씨 홀락이네 아이씨 오케이 어? 미친 아아 케미 보고 안녕하세요?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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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예! 그래! 으아 으아 와와와 잘했다 오케이 죽 잡고 정돌지마 세이거 어 너무 늦었나? 뜨지 않을까? 안뜨네 여기서 3번? 3연승 더? 뭐야? 아 낚시터 낚시 두번다 안돼! 야! 와 죽냐? 아 저런 패턴이 되는구나 레이나가 아이 병신캐리가 진짜 아우 지졌다 아우 지졌다 흠 흠 아 미치겠는데 흐름 한번 뺏겨가지고 집중 아 멀었다 이런거 진짜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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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 그게 마지막에 더퍼 들어갈 때 2타가 낮에 몇강이 됐는데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굿! 아 병신 아니 왜 아아이 짜증나네 아 파티 하아 와 지네 저기서 뭐예요 발동 몇이에요 저거? 개차네 아아아 게마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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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오어 아이웨 아.. 다행이다 아니 저거 퇴새에 맞을만한 거리였거든요 내 경험상? 근데 여캐라 그런가 와템 저 할 수 있을까요? 진격 나? 나야? 아 씨바 상대구 아.. 설렀네 와.. 막탄 쓴거 웃어? 그냥 보네 파이팅 뭐야 좋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 씨 벽이 애매하게 오케오케 미 recipe 황 내가 먼저 오케잇 오케잇 아니 진짜 더블업어 15여가지고 저거 안되는거 보소 열받게 아이고 음파는 어쩔수가 없나 파인트 뭐야 이거 이씨 쒸 수다 마레이 뭐하던데 나이스 그 순간 나에게 줘 그 순간 나에게 줘 시켜줘 너의 소방 에이 뭔소리야 아 좀 줘 승당 아 뒤집게 안주네 우와 방금도 이분 저거 못봤잖아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아이고 저분 저거 통말 맞는거 보고 발을 못썼잖아 저렇다니까 보통 오케이 자아 피를 흡수하고 연 지금 지몽돌림 안녕하세요 지금쓰기 우와 나이스 좋아요 아 아 깨지지 아 실수 그런거였어 아 라운드 3 파이트 아 막해 갑자기 아 아프다 어떻게 막았나 이거 지랍다 아 아 아 잘해야 된다 이거 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승단이 아니라고 아니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게 승단이 아니라고 대단합니다 핫김치 와 제발 가자 승단 가자 승단 아 형 저 갑니다 무리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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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안 닿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뻥발 장전하고 있었어요 응 좋았어 오케이 아 아 아 왜 아야야야 좋았어 아 너 못 꺾었나 아 다행이다 파괴진 갔습니다. 파괴진 갔습니다. 1피 파괴 햄. 아 나이스. 나이스. 미션 성공했습니다. 10개. 별풍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별풍선 알림이 안탔었는데. 오늘 알았어요. 제가 눈치를 오늘 알아채서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적지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익명의 후원자님. 감사합니다. 100만원 감사합니다. 요출햄. 오. or o 감사합니다.